퀴로그 벌렀다 맴매 맴매 왼쪽으로 맴매 퀴로그 두번째 세번째 무기로 치킨시 500개 5코인 도전 자 퀴로그 두구두구두구 과연 두번째 세번째 퀴로그는 뭐가 뜰것인가 사실 나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긴해 차나 챙겨놓고 어 떡배 이렇게 초형님 또 감사합니다 첫번째 총을 바로 먹었나 내가 본게 맞다면 이거에다가 그 DMR인거 같은데 MK 멋있게임 떡밥떡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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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파밍 대처하고 나갈라그랬는데 마을에는 애들 맴맘 접어라 뭔가 느낌 이상하더라구 콧물 나온다 너무 좋아서 코에서 물이 나오는데 들켰다 아 여기 거리에서 제가 어떻게 잡냐구 거짓말 하지마 진짜 수술탄도 없어 아 쟤 뭐하냐구 길이야 이게 맞냐 이게 이게 맞냐 와 진짜 나는 그래도 여러분이네 대화라도 할 수 있지 쟤 뭐하는거야 나갔냐? 뒤로 나갔을까? 내가 졌다 이 새끼야 내가 쟀다 이 새끼야 나의 뺑을 받아라 빰 삐기 ㄱ ㅋ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가까이 오긴만 형 뒤지는거 다시 그 집이냐 야 야 붙어야돼 난 지금 안녕 아야포사님 25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좀 치는 애인데 얼굴이 화려한게 와 아프다 풀린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쓸지 몰랐다 공룡우시다 공룡우시다 아 이거 오빠 아 나 길리오드 어디갔어 이거 맞냐고 이거 아 이거 배그에 있는게 맞냐고 아 쉬운데 아 이거 MK 찾긴 해야된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아 이거 갈대가 아니야 그치 파밍 죽여서 먹어야 어떡하지 여기만 털어볼까 이거 떡볶이 한자로 간대 이거 영화가 어 나 영화 봤어 여러분 나 범죄도시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언니랑 필받아가지고 영화가 너무 재밌다 한편 더 보자 해서 그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브로콜 봤거든 잘 보냈어 범죄도시에서 끝냈어야 됐어 영화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언니랑 어 다음날 우리 영화 한 번 더 콜 바로 갔는데 브로콜 보고 난 잠들뻔했고 그리고 영화 보러 갔는데 거기에 코인노래방이 있더라고 언니랑 친언니랑 노래방 안가봐 노래방 진짜 옛날에 가보고 안가봤는데 어 이게 쟤 어 저 볼 사람 있어 아 얘 니가 못쓰는게 너무 아쉬운거야 왜 MK 왜 없냐고 MK1,2 왜 안나오죠 저 시키야 어떻게 죽이지 걸렸다 맨매 맨매 왼쪽으로 맨매 아 아 왜 아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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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K 가진거 있니 아 어떡해 아 근데 MK 안가지고 있어 안탈었던데 가봐 약간 뭐 총소리 내가지고 말했던 놈이 나한테 말했던 놈이 나한테 으아 붓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어 어 개피다 이건 못참치 붓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라는데 붓고 있어 세발 다섯발 이리와 맨매 어 이게 안죽으면 아 어 안녕 혹시 MK1이 가진거 있네 아 애들 MK1을 왜 안먹었지 으음 우라와아아앙 쓰려간다 어 나 이거 총알 없는데 여러분들아 지금 이걸로도 드라이 무거워가지고 술을 다녀야되는데 뭐야 뭐야 묶음을 안들어가 이제 묶음 안들어가요? 우와 신받다 세차하러 갈래? 오케이 이거 옷 주워입은 주워입은거라서 괜찮아 이거 엎었으면 욕을 얼마나 했을까 사람들 중 꼬박합시다 서클 서클 박히면 중 꼬박할건데 잠잠잠잠 운전에 집중해 여기서 엎으면 죽도밥다는 이거 한 발 놓쳤으면 큰일날 뻔했어 내가 몸으로 입구를 막은 느낌으로 들고 이거 약간 와 얘도 샷건이었다 큰일날 뻔했다 이거 그 문에다 쿵 못하게 해야겠다 그치 뭔지 알아? 그 문에다가 호망해가지고 나 막을까봐 요새 저거 안좋은다 여기서 딱 뺀 줄을 어떡해 제일 멀쩡한 차가 뛰고 곧 간힌 거 마 주 whereby , 대비 파우밍절이 열심히 하냐 гар democr 이거 죽네? 어 또 강아지. 던진 거 쓰면 그것도 없겠다. 차를 써야 될 것 같은데. 이겼다. 저깄다. 음싱. 좀 별로다. 잘 익어, 그치? 쟤도 자리가 별로다. 내 자리가 좀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고. 짜잔. 내 나무가 더 두껍지. 다섯 개 갑니다. 하나, 둘, 여. 엣탑이에요? 무서워. 쟤도 못 깐다. 화염뼈. 다 피했어. 다 피했어. 징. 혹시 던질 거 남았냐? 하나만 남겨두고. 이래서 항상 던질 거 남겨둬야 되는데. 맨날 다 쓰고. 혹시 남겼냐 너? 다 던지고 있냐? 우와. 우와 쟤 붙는다. 조우 작다. 내 부점을 넣어도 더없이 분리해. 나 떡대야. 땡땡. 우리 치킨 진짜 너무 잘 먹는데? 나이스. 써클이 마지막에 좀 좋아 주긴 했는데. 내가 잘한 걸로. 나이스. 유하. 안녕하십니까